이런 움직임이라면 3.1절에 장모를 빵에서 풀어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사업가 정대택 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이날 확정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네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도이치 모녀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은데 이들은 법 위에 있는 초법 모녀입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0만원 법관은 기소하고 주가주약 수십억은 제대로 수사조차 안하며 디올백 뇌물수술은 공작이라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들이 새로운 공작질을 시작한 게 여조라이팅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로 엄청나게 난리를 치는데 그 부분을 무시해도 되는 이유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일요일미터뿐만이 아니고 갤럽도 그렇고 다 국힘이 잘 나오고 민주당 조사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최근 일주일 3,4일 왜 그러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면 명절에 진보 진심이 응답 안 한 것도 있지. 그러니까 갤럽조사나 이조사나 9%쯤 차이 납니다. 보수하고 진보 응답이. 9% 보수가 더 많이 참여했어. 어떤 건 11% 보수가 응답을 더 많이 했어.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진보는 대답 안 하고 보수는 저렇게 많이 대답했느냐. 그게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안 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최근에 국민의힘 적합도 조사를 돌렸어요. 국민의힘 적합도 조사를 거의 동시에 다 돌렸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 각 지역위원장, 현역 의원들은 언제 돌릴지 알아요. 그럼 자기 조직자랑 대기하지. 야 내일 5시부터 돌리니까 전화 대기해. 그럼 어디 안 하고 전화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응답 오잖아요. 받아서 바로 얘기해. 그래서 보수가 훨씬 많이 응답했다. 네. 유시민 작가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방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 정치에서 총선까지 남은 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불행회로만 돌리면 끝도 없습니다만 작년 연말보다 상황이 나빠진 건 확실합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최근 민주당의 악재는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입니다. 일단 민주당의 희망 김건희가 컴백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큽니다. 차라리 독일에 가서 사진 찍고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여론이 더 안 좋아지는데 이건 생각보다 걱정이 됩니다. 또한 한동훈이 생각보다 국진당을 잘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케빈의 발이 크겠지만 아직까지 크게 내부 잡음이 없습니다. 용산가의 이슈도 총선전에 다시 점화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꽃게니 스타벅스 헛소리니 생닥이니 해도 일단 공천관리가 가장 핵심입니다. 나아가 마삼중이 마사중 확정은 물론 위기입니다. 개혁신당은 낙지족이 핵의 모니를 잡는 수순입니다. 그러면 마삼중에 동조했던 젊은 이직들은 대부분 다시 국짐으로 돌아갈 겁니다. 분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쨌든 이쪽이 최소 지지율 5%를 가져가는데 이게 주로 민주당 쪽에서 나가는 비중이 높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보 위성정당 리스크가 있습니다. NL 진보당 페미 기본소득당과 연합해서 비례의석을 나눠주면 집요하게 이쪽을 노려서 색깔론으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도 여기에 대한 반감이 크니 방어하기 쉽지 않습니다. 조국신당도 지난 열린민주당 수준의 라인업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봅니다. 지난번 180석은 정말 기적에 기적이 더해서 이뤄진 결과이고 현실적으로는 170석이면 정말 압도적인 대승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꼭 과반 이상을 확보해 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주길 바라면서 언어발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